예전에 벤츠 전시장에 한번 구경을 갔었는데 확실히 내부가 약간 어?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제 나이 또래 갓 졸업한 남학생의 약간 깔끔한 스타일의 남성이 내릴 것 같아요 또 아우디가 요즘 MZ세대에서는 아줌마들의 우정은 디지털까지라는 건배사로 유명하죠 네 안녕하세요 차도녀들 첫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이현주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차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먼저 저희 채널 이름이 차도녀라고 좀 정해졌는데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차가운 도시의 여자들인가요? 차도녀가 차가운 도시의 여자들이라는 일도 가지고 있죠 뒤에 차가 있으니까 자동차를 좋아하는 도시 여자들? 자동차를 도저히 모르는 여자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정한 게 아닌가 차는 좀 어렵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유튜브 조금 보기도 하고 자동차 유튜버들 많잖아요 김아뇽 고가 막 파라클라 이런 거 좀 터져라리요 덕준형 씨도 지우기에 차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봤던 것 같아요 두 분 어떠신가요? 자동차가 23살이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왕이면 독일 3사, 미니, BMW, 그리고 벤츠 이런 차들 위주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아 이제 좀 비싼 차들이죠? 기왕에는 다음 치마라고 좀 눈이 그쪽으로 가긴 하더라고요 차들이 예쁘긴 하죠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차이 그러면 이제 저는 차도녀의 이름에 걸맞게 차를 도저히 하나도 모르는 그런 정말 백지상태 마치 이것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지금 제 상태는 그래서 이번 기회 차근차근 알아보고 또 많이 배워가고 관심이 이제 갈 것 같아요 확실히 차들을 통해서 관심 가지고 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시는 거죠 마침 유진씨께서 벤츠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그래도 지금 저희 뒤에 예쁜 벤츠가 나와있어요 블링블링한데요 이제 벤츠 한성자동차 강남전시장에서 이렇게 예쁜 차를 협찬해주셨다고 합니다 협찬 처음 봐요 저 만져봐도 되나요? 저 타봐도 되나요? 제 차 아니니까 가르세요? 지금 다른 거예요? 밟으면 나가나요? 나가나요? 글쎄요? 밟으면 나가죠 밟으면 나가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연 C, E, S, S 중에 순서를 혹시 매겨보실 수 있나요? S는 뭔가 스페셜 이런 느낌이라서 스페어 이제 C, E, S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아 C, E, S 뭐가 제일 높은가라고요? S가 가장 높다 맞아요 S가 가장 높은 클래스고 가장 비싼 차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위에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이바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이바우요? 마이바우라고 독일 딱 이름이네요 저는 팬더 이름인 줄 알았어요 나우바이그드 팬더 되게 이름부터 멋지지 않나요? 저는 너무 이름부터 멋진 것 같아서 네 처음 들어 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독일 3사죠 독 3사, BMW, 벤츠, 아우디 이 3개 브랜드 한번 비교해볼까요? 오 좋아요 그러면 먼저 저희 뒤에 있는 벤츠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벤츠 타고 내렸어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릴 것 같나요? 진짜 벤츠 타는 남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좀 뭔가 남다른? 부자 약간 돈 많은 남자가 탈 것 같다 네임밸류가 좀 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탈 것 같나요? 네 젊은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액 연봉을 받는 남성이 남성이 이제 30대 중반 남성이 사는 차라는 그런 심상? 이미지가 떠올라요 벤츠라고 하면 아 저도 뭔가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내리는 막 전문지 맞아요 뭔가 성공하신 안정적으로 양복 있고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나 드디어 벤츠 샀다 해서 딱 책상 위에 놓을 것 같고 책상 위에 둬야 돼요? 네 책상 위에 그럴 것 같은 약간 남자가 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죠 네 또 벤츠가 인테리어가 예쁜 자동차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더 크고 좀 세련됐다 라고 평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벤츠 전시장에 한번 구경을 갔었는데 확실히 내부가 약간 어? 좀 이런 거 해도 되나? 좀 뭔가 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차랑은 다르게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어떤 점에서 달랐어요? 뭔가 좀 차량 내에 구획이 나눠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미래형 인테리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벤츠 타본 여자 옆에 있었어요 저희 옆에 안 가는 차예요 안 가는 차예요 전시장이어서 이렇게 밟으면 가죠 아까 전에 말씀해주세요 저도 약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벤츠 내부 인테리어가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어컨도 약간 동그랗게 되어있어요 벤츠만의 누가 봐도 멀리서 찍어도 벤츠 로우가 없어도 벤츠 차구나라고 알 수 있게 그렇게 내부 이해를 해놓은 것 같거든요 저는 봤을 때 그리고 그 벤츠만의 라이트가 있거든요 바뀌는 라이트 색깔 바꿀 수 있는 전 그게 되게 벤츠만의 예쁜 특징이지 않나 싶어요 아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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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생각해봅시다 BMW 파란색 BMW를 타고 어떤 이렇게 쫙 딱 딱 문을 열었는데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올 것 같나요 네 BMW도 종류가 어떤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아 가장 화면한 게 3시리지 아닌가요 그냥 일반 세던 저는 BMW 하면 좀 영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 나이 또래 갓 졸업한 남학생의 깔끔한 스타일의 남성이 내릴 것 같아요 제 공상 속에서 20대 부잔데 깔끔한 맞아요 제가 20대 초반이잖아요 좀 중반, 초중반? 초중반인 분이 젊은, 벤치보다 조금 더 젊은 남성이 내릴 것 같다 맞아요 왜냐하면 파란색 BMW의 3시리즈니까 깔끔하다는 건 메모가 깔끔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옷이 깔끔하다는 건가요? 차가 깔끔하다는 건가요? 비주얼이 좀 깔끔하다는 건가요? 근데 정장은 안 입고 정장 말고야 정장은 벤츠고 벤츠는 정장 BMW는 약간 좀 댄디한데 영한 룩을 입은 상 좀 더 스포티한, 힙한 그런 룩을 입은 남자가 될 것 같다 수빈 님은 어떠세요? 저는 BMW 자체가 영한 이미지를 원래 갖고 있나요? 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뭔가 BMW를 하도 들어서 그냥 진짜 안전한가 보다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은 좀 젊으신, 젊은 가정? 이런 부부들이 같이 타고 내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전혀 아닌가요? 아니요, 맞을 수는 있죠 문답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을 테고 젊으신 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BMW를 구매하지 않았을까 안전한 차라서 네, 그런 추측을 했습니다 아닌가요? BMW에 약간 안전한 BMW가 있어요? 아, 그... 많이 들어져 있어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차를 BMW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안전한가? 안전하면 볼보... 아, 맞아요 볼보 안전한가? 맞아요, 볼보인가봐요 맞아요, 볼보인가봐요 아, 앞에가 비니까 앞에 자랑 비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근데... BMW랑 볼보랑... B... 볼보... 아, 맞아요 네, 살모집니다 네, 살모집니다 살모집니다 근데 BMW 안전하지 않나요? 차는 안전하죠 완전하겠죠, 아마? 약간 선수로 따지면 BMW랑 벤츠, 아웃 이런 것들이 어떤 선수로 가깝게 느껴지는지 알죠?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벤츠는 뭔가 부드러운 외관이 좀 부드러운 곡선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이 좀 선호하실 것 같이 디자인을 잘 뽑아보는 느낌이 들고요 BMW랑 약간 각지고 뭔가 투박? 아, 내부도 살짝 투박하잖아요 심플하고 그 라이트 이런 거 있긴 한데 약간 벤츠가 화려하진 않은 것 같아서 BMW는 남자들이 좀 선호하는 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도 뭐 좀 있으세요, 주변에? 실제로 어, 주변에 남자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주변에 남자분들 보면은 BMW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벤츠도 좋아하려지만 그러니까요 둘 중에 고르는 거면 BMW 고른다 네 그러면 아우디 성별은 어때요? 저 아우디는 약간 성별이라기보다 라이대가 높아 보여요 아... 약간 좀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 같고 약간 옛날부터 타시던 매니아 친구들이 많이 타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우디 아우디 어떻게 보시나요? 아우디가 그 로고가 엠블럼이 아우디가 엠블럼이 올림픽에 있는 그 로고처럼 되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실제로 같은 건가요? 그럼 원래는 이기나 다르지 않을까요? 네 아우디는 맞아요 올림픽이 두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지 않나요? 아 두 개랑 세 개 이렇게 위아리를 세 개는 아우디는 수단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들었어요 그래서 스포티지나 뭐 기아의 스포티지나 이런 좀 소형 SUV가 히트를 쳐서 아우디도 작은 SUV를 출시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아우디 그럼 만약에 이제 벤츠, BMW, 아우디는 어떤 차상일 건가요? 아 제가 사는 건가요? 한 대만 살 수 있다 한 대만 돈은 누가 주나요? 돈은 이제 누군가가 주나요? 아 누군가가 준다? 저는 그럼 마이 반은 마이 반 그러면 수미님은 아우디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가 탈 것 같나요? 트렌드에 뒤쳐졌다는 건 들었거든요 이제 얼음얼음 수소문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탈 것 같냐 하면 또 아우디가 요즘 MZ세대에서는 아줌마들의 우정은 디지텔까지 라는 건배사로 유명한 맞아요 맞아요 아줌마분들이 즐겨 타지지 않을까 이런 이미지가 당황이 됐는데 오 대박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건 너무 건배사때문에 인 것 같고 저희도 일단 아우디 합시다 저희 세명도 갑자기 아줌마들 아줌마에서 뒤질 때까지 갑자기 아줌마 좋아요 저는 뭔가 아우디하면 아우디가 조명 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명이 되게 예뻐가지고 막 이렇게 조명 나오는 거 보면 엄청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나오는 거 같거든요 포토스팟? 아니 근데 아 이렇게 사진 찍게 현주 언니가 조명에 라이트 조명에 굉장히 민감하신 거 같아요 조명을 특히 조명을 중요시하시나봐요 생각하시나봐요 그런 거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조명이 가장 예쁜 건 아우디예요? 밖에 보이는 라이트가 예쁜 게 아우디라고 저는 들은 거 같아요 뭔가 반짝반짝하게 예쁘다? 그러면 아우디랑 벤츠 중에 하차감이 더 좋은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안 타봐서 몰라요 안 내려봐서 몰라요 만약에 만약에 타 내려 본다면? 차봐 차일 거 같은데 만약에 제일 이제 같은 등급이라고 치면 저는 벤츠일 거 같아요 이유는? 아 너무 약간 물론 이유는 그냥 벤츠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 브랜드가 좀 더 잘 팔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인기가 좋고 인기가 좋은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기가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저희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저도 벤츠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저도 저도 벤츠 벤츠 사랑해요 한성 자동차 한성 감사합니다